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5월 생활 미션 현관에서 축복하기 입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바로 놓으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가족들이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도록 축복합니다. 멋져요 예뻐요 최고예요. 현관에서 축복하면 행복합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독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역대상 1장에서 2장 말씀입니다. 1장 아담 족보 2장 유다지파의 족보 오늘 말씀 역대상 2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네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역대상 2장 4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천국 가문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암송 9절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인하여 기도문을 하여 기도를 하여 기도를 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하여 기도를 하여 기도를 하여 기도를 하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소강